이거 세 개 천 원이던데? 그 다음 여섯 개 샀어 이렇게 하면 머리가 말아진대 알겠어 알겠어 아 아파 그 다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주래 이렇게 되는지 보지 뭐 된다 이제 됐는데? 이거 어떡할래 야 다이소 너 죽을래? 이거 어떡해? 야 이거 아름다워 진대매요 저거 안 아름답잖아요 이 여자처럼 안되잖아요 다이소 사장님 이 여자처럼 저도 만들어달라고요 네? 인세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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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는 것으로 아 2천원 아깝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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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